인생 오디오부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 열두번째 시간으로 최종혜입니다 지금까지 1775년부터 1794년까지 런던과 파리의 시공간을 가며 길고 긴 이야기가 전개되어 왔는데요 그간 이야기 곳곳에 차곡차곡 쌓여왔던 수많은 복선들이 지난해부터 폭발적인 실체를 드러내며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두 도시 이야기는 찰스 디킨스 작품 중 가장 뛰어난 구성적 기교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라는 파란만장한 역사 속에서 등장인물들의 운명이 맞물리며 마침내 이야기 곳곳에 깔려있던 복선들의 열쇠가 풀리면서 깊은 감동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시드니 카턴의 순고하고도 지고지순한 사랑이 이러한 복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시드니 카턴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11장 황혼 이리하여 형정의 이슬로 사라질 운명에 처해진 이 죄 없는 죄수의 불쌍한 아내는 남편에 대한 선고를 듣자 마치 자기 자신이 치명적 타격이라도 받은 듯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러나 그녀는 단 한마디의 흐느낌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이때 그녀는 비참함 속에 잠긴 남편을 격려하고 더 이상 불행을 느끼지 않도록 해줄 사람은 이 넓고 넓은 세상 천지에 자기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가 그녀의 가슴 속에서 힘차게 울려 나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소리는 그녀를 이 같은 충격으로부터 당장에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되었다 재판관들이 법정 밖에서 벌어진 데모에 참가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관계로 다음 재판은 연기되었다 여기저기 복도로부터 성급한 소음과 사람들의 흐름이 밖으로 쏟아져 나와 마침내 법정 안은 텅 비다시피 되었다 이때 루시는 남편을 향해 두 팔을 뻗치고 서서 오직 사랑과 위로의 빛을 띈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을 잡아볼 수 있다면 한 번만이라도 그의 품에 안길 수 있다면 오 인자하신 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에게 그만한 동정이라도 베풀어 주신다면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은 한 명의 간수와 어젯밤 찰스단에이를 체포해 간 네 사람 중 두 명과 존 바세드 이렇게 네 명 뿐이고 나머지 군중들은 모두 다 거리로 뛰쳐나가 시위 대열 속으로 합류했다 바세드가 나머지 세 사람들에게 제의했다 부인을 남편의 품에 안기게 해 줍시다 잠시 동안에 지나지 않을 테니까 그리하여 그 제의는 받아들여졌다 그들은 그를 방청석 사이를 지나 일단 높은 곳 피고인석 너머로 손을 뻗치면 그녀를 가슴에 안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데리고 갔다 잘 있어요 나의 사랑 당신에게 나의 마지막 축복을 보내요 우리 다시 만납시다 지친 자들이 영원히 쉴 수 있는 하늘에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남편은 아내를 가슴에 끌어안고 이렇게 말했다 찰스 저는 참고 견디겠어요 하느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니까요 제 걱정은 마세요 당신의 딸에게 마지막 축복을 보내주세요 당신이 이 나를 대신해서 우리 딸에게 축복을 내려주오 당신이 이 아비를 대신해서 그 아이에게 키스를 전해주오 당신이 이 아비를 대신해서 그 아이에게 작별인사를 전해주오 하고 그는 아내의 몸을 떼어놓으려 했다 여보 안 돼요 잠깐만 잠깐만 우리의 작별은 그리 오래지 않을 거예요 나의 가슴은 갈갈이 찢어지고야 말 거예요 하지만 힘 닿는 데까지는 어미로서의 의무를 다하겠어요 그런 다음 그 애를 이승에 남겨놓고 떠난다면 하느님께서는 전에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그 애의 생애에 좋은 것을 찾아주시고 잘 길러주시겠지요 딸의 뒤를 따라온 아버지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려 했으나 철수단 A는 한 손을 내밀어 장인을 붙잡아 말리며 울먹였다 안됩니다 그러시면 안됩니다 저희에게 무릎을 꿇으시다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 비로소 저희는 장인께서 그 옛날에 얼마나 마음속으로 괴로워하셨는가를 알았습니다 저를 의심하시고 저의 가계를 분명하게 아셨을 때 장인께서 어떤 고통을 겪으셨었나 하는 것을 지금에 알았습니다 장인께서는 따님의 행복 하나만을 위해 당연한 증오와 싸우이기셨다는 것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장인께 온갖 정성과 사랑과 효성을 다 바쳐 감사를 드립니다 신이시여 저의 장인을 보호하소서 마네트 박사는 백발이 성성한 머릿속에 두 손을 넣고 지어뜯으며 고민에 찬 비명을 외칠 뿐 아무 말도 못했다 피고인이 끌려가자 루시는 붙잡고 있던 남편을 놓고 기도를 올릴 때처럼 두 손을 맞잡고 서서 남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남편이 피고인 출입구로 사라져가자 몸을 돌린 루시는 아버지의 가슴 위에 그 귀여운 머리를 얹고 무슨 말을 하려더니 그만 기절해버렸다 이때 멀대같이 서있던 시드니 카탄이 어둠침침한 방 무퉁이에서 나와 그녀를 끌어안았다 곁에는 마네트 박사와 미스터 루리가 있을 뿐이었다 시드니 카탄은 가볍게 그녀를 안아 들고 문 밖으로 나가 마차 속에 정중히 누웠다 마네트 박사와 그들의 다정한 친구 미스터 루리가 마차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시드니 카탄은 마부 옆에 자리를 잡았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시드니 카탄이 어둠 속의 걸음을 멈추고 루시가 밟고 다니던 포석은 어떤 것일까 하고 생각했던 그 문 앞에 일행이 다다르자 다시 루시를 끌어안고 나온 시드니 카탄은 계단을 올라 방에 이르렀다 방 안에 들어선 그는 루시를 침대에 누웠다 그녀의 어린 딸 루시 2세와 미스 프로스가 달려들어 울음을 터뜨렸다 아가씨를 깨우지 말아요 그냥 두는 게 좋아요 잠깐 기절해 있을 뿐이니까 깨우지 마시오 시드니 카탄은 상냥한 목소리로 미스 프로스에게 일렀다 카톤 아저씨 어린 루시가 시드니 카톤의 품 안으로 달려들며 흐느꼈다 카톤 아저씨 아저씨가 오셨으니까 이제 엄마를 도와주시겠죠 아빠도 살려주시겠죠 아저씨 카톤 아저씨 아저씨는 세상에서 엄마를 가장 좋아하시잖아요 시드니 카탄은 허리를 굽혀 그 꽃같이 귀여운 뺨에 자기의 뺨을 비비댔다 그리고 지그시 몸을 일으킨 시드니 카톤은 의식을 잃고 있는 아이의 엄마를 바라보았다 아저씨가 가기 전에 엄마한테 입맞춤 해도 될까 시드니 카톤은 이렇게 말하며 머뭇거렸다 어린 루시는 나중에 회상하기를 그때 시드니 카톤이 허리를 굽혀 루시의 얼굴에 입술을 살짝 대며 몇 마디 속삭였다고 했다 시드니 카톤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어린 루시는 그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다 어린 루시는 나중에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고 훗날 할머니가 되었을 때 손자들에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라고 시드니 카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다 잠시 후 옆방으로 간 시드니 카톤은 먼저 와 있던 루리와 마네트 박사를 보고는 박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마네트 박사님 박사께서는 위대한 세력을 가지셨지요 어제까지도 말입니다 최소한 다시 한번 노력해 보십시다 저 재판관이라든가 기타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은 모두 마네트 박사님께 호의를 가지고 있고 박사님의 공로를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찰스에게 관련된 것으로 내가 모르는 일은 하나도 없었소이다 나는 찰스를 살려낼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이오 마네트 박사는 마네트 박사는 몹시 괴로운 듯 천천히 말을 이었다 마네트 박사님 마네트 박사님 그럼 다시 한번 애써 보시죠 내일 오후까지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만 다시 한번 애써 보시죠 나도 그럴 작정으로 있소 나는 잠시도 쉬지 않고 돌아다녀 볼 작정이오 그럼 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박사님 같으신 위대한 정력을 가진 분이야말로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 같은 큰 일은 아무튼 애써 보시죠 인생이란 잘못 사용하면 한 푼 값어치도 없는 것이지만 이렇게 노력을 할 땐 고귀한 것이지요 만약 인생이라는 것이 노력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라면 내버려도 아까울 것 하나 없습니다 갑시다 검사에게로든 재판장에게로든 곧장 갑시다 그리고 그 밖의 유지들에게도 가서 부탁하십시다 뭐 그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에서 말할 필요는 없지만 진정서도 써서 내보겠소 그런데 가만히 있자 지금 거리는 온통 축하행열로 차 있으니 밤까지는 밤까지는 아무도 통행을 할 수 없겠는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신락 같은 희망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린다고 해서 더 희망이 없어질 것도 아니죠 저는 한두 시간 잡기로 하죠 몇 가지 배웅한 미스터로리가 밖으로 나가려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어놓는 바람에 시드니 카터는 뒤를 돌아다 보았다 내 생각으로는 철망입니다 로리는 낮은 음성으로 슬픈듯 소곤거렸다 그 자들 중 누구 하나가 또는 그 자들 전원이 찰스 다네이를 살리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것은 지나친 상상에 지나지 않지만 그 자들에겐 찰스의 생명이건 누구의 생명이건 다 같이 서푼 값어치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법정 밖에서의 그 시위를 눈으로 보고 나서도 감히 찰스를 살리려 들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 예다 저 역시 동감입니다 저는 그 소동 속에서 독이 떨어지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드니 카터니 말했다 로리는 문 기둥에 한 팔을 기대고 그 위에 얼굴을 파묻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시드니 카터는 제법 의젓하게 말했다 너무 슬퍼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제가 마네트 박사를 격려해드리면 그건 곧 어느 날이고 루시를 위로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저는 박사님의 마음을 격려해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편의 생명은 함부로 내던져진 것이다 가치 없는 삶이었다고 루시가 생각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괴로울 것이니까요 그렇지요 올소이다 미스터 로리는 눈물을 닦으며 대꾸했다 카턴 씨의 말이 옳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이달 안에 죽을 거요 정말이지 희망이 없소이다 그렇습니다 그는 죽습니다 정말 희망이 없지요 시드니 카턴이 되풀이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침착한 걸음걸이로 계단을 내려갔다 12장 한밤중 어디로 가야 좋을지 마음을 잡지 못한 시드니 카턴은 거리 한복판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9시에 델슨은행에서 만나기로 했지 그는 생각에 잠긴 얼굴로 중얼거렸다 그럼 어디 그동안 거기에나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세상엔 세상엔 나 같은 나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그 작자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상책이야 안전한 예방책도 될 테고 필요 불가결의 준비 공작이 될지도 모르지 그러나 그의 주막 그의 주막쯤 찾아내기란 쉬운 일일 것이다 시드니 카턴은 그 주막을 확인하고 나서 일단 그 좁디좁은 거리에서 빠져나와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다음 늘어지게 한잠 잤다 시드니 카턴이 상쾌한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 다시 거리로 나간 것은 밤 일곱시나 되어서였다 생탕 투안으로 향하는 길에 거울을 장식해 놓은 상점 진열장 앞에 걸음을 멈춘 그는 느슨해진 넥타이며 코트 기시며 수세미가 된 머리를 잠깐 손질하고는 드파루즈의 주점으로 직행했다 술집 안에 발을 들여놓고 보니 쉴 새 없이 손가락을 움직이며 쉴 목소리를 내는 자크 3번 이외에는 손님이라고는 아무도 없었다 아까 배심원석에서 본 이 사나이는 조그만 카운터 앞에 서서 드파루즈 부부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방장수도 그 이야기에 한몫 끼고 있었다 마치 그 술집 식구라도 되는 듯이 술집 안으로 들어선 시드니 시드니 카터는 자리를 잡고 앉으며 지극히 서투른 말투로 소량의 포도주를 주문했다 드파루즈 부인은 처음에는 무심코 힐끗 바라보더니 점점 날카롭게 살펴보고 훑어보고 하다가 마침내는 그의 앞으로 다가와서 뭘 주문하셨죠 하고 묻기까지 했다 시드니 카터는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영국인이신가요 드파루즈 부인은 호기심에 찬 얼굴로 까만 눈썹을 치켜올리며 물었다 단 한마디의 프랑스어도 알아듣기가 힘이 들어 죽겠다는 듯이 시드니 카터는 그녀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서투른 프랑스어로 말했다 네 마담 나 영국 사람 드파루즈 부인은 포도주를 가지러 카운터로 되돌아갔다 시드니 카터니 자쿠뱅지를 들고 그 뜻을 번역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는 채 하고 있으려니 부인이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 손님 정말 에브레몽들을 쏙 뺐어 이번에는 드파루즈가 술을 날라와서는 안녕하쇼 하고 인사를 걸었다 그리고 드파루즈는 카운터로 되돌아가서 그러게 좀 닮았군 하고 말했다 그러자 부인이 단호히 반박했다 좀이 아니라 무척 닮았대두 자크 3번이 쌍방을 조정한답 말을 건넸다 부인 마음속에는 구자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광장스가 한바탕 웃어져 친 다음 덧붙였다 그래 그래 맞았어 그뿐인가 언니는 내일 그치 얼굴을 또 한 번 보는 걸 큰 재미로 삼고 기다리고 있는데 카타는 신문의 글자를 한 줄 한 줄 천천히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카운터 위에 팔꿈치를 괴고 바싹 모여서 소곤소곤 이야기를 주고받곤 했다 잠시 이야기가 끊어지고 잠잠해지더니 그들은 자쿠뱅지를 탐독하고 있는 채 하고 있는 시드니 카턴에게 들길새라 가만가만히 모두 한 번씩 돌아보고는 다시 말을 계속했다 그래 그건 부인 말이 옳아 왜 그만둬야 돼 굉장히 효력이 있는데 자크 3번이 말했다 글쎄 그렇기는 하지만 어떤 일정한 선에서 멈춰야지 결국 어디에서 선을 긋고 멈춘느냐가 문제 아니야 드파루즈가 말했다 그러자 드파루즈 부인이 분연히 말했다 지금 멈추라고 했어 난 그 일족을 몰살한 후에 멈출 거야 자크 3호가 멋지다고 신목소리로 소리쳤다 하지만 여보 나도 웬만하면 반대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박사님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잖아 오늘 그 기록을 읽을 때 그분의 표정 받잖아 당신도 드파루즈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물론 나도 봤지 아무리 봐도 공화국의 진정한 친구 얼굴로는 안 보이더군 그 사람한테 표정관리나 좀 하라고 하지 드파루즈 부인이 화를 내며 거만하게 대꾸했다 여보 박사님 딸이 비통해하는 걸 당신도 봤잖아 박사님한테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일 거야 물론 그 딸도 봤지 그래 난 그 딸이라는 여자를 여러 번 봤어 오늘도 봤고 며칠 전에도 봤고 법정에서도 봤고 감옥 근처 동네에서도 봤다고 그러니까 내가 내 손 가지고 뭘 하든 내버려 두라고 잘 알아도 모두 좀 더 잘 알아두란 말이야 나는 그들이 폭군 압정자로서 수많은 죄를 범한 데 대해 에브레몽드가의 일족을 멸망시키고 멸족시키려고 오래전부터 나의 뜨개질 속에 기록해두었어 우리 남편에게 물어봐 거짓말인가 그건 사실이야 드파루즈가 띠파루즈가 동의했다 바스티우가 떨어지던 위대한 이 시대의 그 첫날 우리 남편은 아까 낭독한 그 수기를 발견해가지고 집으로 왔어 그리고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가게 문을 닫은 다음 한밤중에 우리 둘은 램프불에 비쳐 바로 이 자리에서 읽었다고요 우리 남편에게 물어봐요 거짓말인가 그야 정말 그랬지 드파루즈가 동의했다 그날 밤 우리 부부는 램프가 다 타버리고 이 덧문과 새창살 사이에 아침 햇살이 비칠 때까지 그 수기를 다 읽고 나서 나는 남편에게 나의 비밀을 이야기했어 우리 남편에게 물어봐요 거짓말인가 그야 사실이지 드파루즈는 또 한 번 동의했다 나는 내 비밀을 남편에게 이야기했대도 지금처럼 이렇게 두 손으로 내 가슴을 치면서 이야기했대도 여보 드파루즈 난 바닷가에 고기잡이들 틈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바스티위의 수기에 적혀있는 에브레몽드의 형제에게 학대를 받았다는 농부의 가족이 바로 우리 가족이었어요 그 마룻바닥에 죽음의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던 소년의 누나가 바로 우리 언니였다구요 드파루즈 그 죽어간 남편이란 나의 형부였어요 그리고 태어나지 못한 바로 그 아이가 내 조카였다구요 그 소년이 내 오빠였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란 내 아버지였어요 그 죽어간 그 죽어간 사람들은 모두 다 내 혈육이었다구요 그래서 나는 우리 가족의 복수를 물려받은 거예요 우리 남편에게 물어보라니까 거짓말인가 그건 정말이야 드파루즈가 거듭 동의했다 이래도 그만둘 거야 그만 그칠 거냐고 그따위 소리는 바람이나 불을 보고 그런 소릴 하라지 나한텐 그런 소린 마 드파루즈 부인이 내뱉었다 그녀의 말을 경청하고 있던 두 사람은 그녀의 그 불을 뿜는 듯한 분노의 외침을 듣고 무시무시한 환희를 느끼며 이구동성으로 그녀를 지지 찬양했다 또 한 사람의 경청자 시드니 가터는 그녀의 얼굴을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녀가 얼마나 얼굴을 불그락 푸르락하며 엮어대고 있을까 하는 것이 눈에 선했다 손님들이 들어오자 그들은 일단 해산하는 수밖에 없었다 시드니 가터는 술값을 치르고 어설픈 솜씨로 거스름돈을 받아 세고 이 고장에 낯선 사람처럼 광장으로 가는 길을 물었다 드파루즈 부인은 그를 문까지 안내하여 한팔을 잡으며 길을 가르쳐 주었다 이때 이 영국인 손님의 머리에는 그녀의 팔을 잡아재껴 시도곤을 한 대 먹이고 싶은 충동이 스치지 않았다고 누가 장담하랴 그러나 그는 그냥 그쪽을 향해 걸음을 옮겨가더니 곧바로 감옥 벽 그늘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약속시간이 되자 그 그늘 속에서 다시 나타난 시드니 카터는 미스터 로리의 방에 모습을 드러냈다 때마침 미스터 로리는 초조한 근심에 쌓여 방 안을 왔다 갔다 거닐고 있었다 로리의 말에 의하면 자기는 지금까지 루시와 함께 있다가 약속시간이 되어 불과 2, 3분 전에 이곳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네트 박사는 내시경에 은행을 나간 후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스터 로리는 10시까지 기다렸으나 마네트 박사는 돌아오지 않았다 루시를 이 이상 혼자 있게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생각한 미스터 로리는 일단 그녀의 거처로 갔다가 다시 자정에 은행으로 되돌아오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그동안 시드니 카터는 혼자 난로 곁에서 마네트 박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시드니 카터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시계가 새벽 2시를 쳤다 그래도 마네트 박사는 돌아오지 않았다 미스터 로리가 허탕을 치고 돌아왔다 마네트 박사의 소식은 오리무중이었다 두 사람은 이 문제를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마네트 박사가 오래도록 나타나지 않는데 오히려 약간의 희망을 둘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결론에 도달할 무렵 박사의 발소리가 계단에서 들려왔다 마네트 박사가 방 안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그것을 찾을 수가 없어 나에게는 그것이 꼭 있어야 하는데 어디 있을까 마네트 박사가 말했다 머리도 목도 앙상하게 다 드러나 보였다 마네트 박사는 처참한 얼굴로 실세 없이 사방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린 코트를 벗어들더니 방바닥에 떨어뜨려 버렸다 내 의자가 어디 있지 사방 찾아다녔지만 없더군 시간이 촉박한데 구두를 완성해야겠는데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마주 바라보았다 그들은 숨도 못 쉴 지경이었다 일은 끝나버렸다 완전히 끝나버린 것이다 마네트 박사의 이성을 되찾는다는 것은 박사의 정신을 다시 찾는다는 것은 분명히 가망 없는 노릇이다 시드니 카턴과 루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박사의 어깨에 한 손을 올려놓고 박사를 진정시켜 난로가에 앉히며 곧 일감을 갖도록 해주겠다고 다짐을 했다 박사는 의자에 푹 주저앉아 난로 속의 재를 유심히 들여다보며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다 다락방에 있던 때 이후의 모든 일은 일장 추몽이요 하나의 환상이었던 것처럼 박사가 드파루즈의 신세를 지고 있던 당시와 똑같은 기진맥진한 꼴로 되돌아가는 것을 미스터 루리는 지금 다시 볼 수 있었다 그들 두 사람 사이에 앉아있는 마네트 박사는 한결같이 의자를 앞뒤로 흔들어대며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시드니 카턴은 박사의 다리에 거의 매달려 있다시피 되어 있는 박사의 코트를 집어올렸다 이때 마네트 박사가 메일의 일과 메모를 넣어 가지고 다니는 조그만 케이스가 떨어졌다 시드니 카턴이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 속에 한 장의 종이 쪽지가 접혀 있었다 이게 뭔지 꼭 봐야겠는데요 시드니 카턴이 말했다 미스터 루리는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다 시드니 카턴은 그 종이를 펼쳐들고 살펴보더니 외쳤다 오 다행입니다 하느님 덕분에 그게 뭡니까 미스터 루리가 엄숙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 종이에 대해선 이제 곧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카턴은 한 손을 자기 포켓에 넣어 또 하나의 종이 쪽지를 끄집어내며 말했다 이건 저의 통행증입니다 팔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저의 통행증이죠 보십시오 시드니 카턴 영국인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미스터 루리는 그것을 받아 펼쳐들고 잠옷 엄숙하고 진지한 얼굴로 들여다보고 있었다 내일까지 이 통행증을 좀 맡아주십시오 내일 저는 찰스 다네일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감옥으로 가는 건 좋지 않으니까요 왜 좋지 않다는 겁니까 뭐 확실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그저 안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마네트 박사가 가지고 다니시던 종이 쪽지를 받으십시오 이것도 비슷한 증명서입니다 박사와 따님과 손녀가 어느 때를 막론하고 파리의 검문소와 국경을 통과할 수 있는 통행증입니다 과연 그렇군요 아마 마네트 박사께서는 제약의 경우에 대비해 어제 이것을 맡아두셨을 겁니다 그런데 며칠일자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무래도 좋습니다 제 증명서와 그것을 잘 맡아두십시오 그리고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한두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마네트 박사께서 그런 서류를 가지고 계시고 또 스스로 맡아두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조금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 서류는 취소 통지가 나올 때까지는 유효합니다 그런데 곧 취소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럴만한 까닭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곧 취소될 겁니다 마네트 박사 댁 세 식구는 위험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요 그들은 무척 위험합니다 드파르주 부인으로부터 고발당할 위험이 있어요 저는 그 여자가 말하는 것을 듣고 아는 겁니다 오늘 밤 전 그 여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박사 댁에 위험이 닥쳐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체 없이 행동을 취했지요 즉시 그 스파이 녀석을 만났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녀석이 제게 확실히 말하기를 자기는 감옥탐 곁에 살고 있는 나무장수가 아 그 나무장수는 드파르주 부부의 하수인입니다 그 자가 마네트 박사 따님을 봤다고 그녀가 죄수에게 손짓과 신호를 하는 것을 봤다고 이른 것을 알고 있답니다 시드니 카타는 절대 루시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녀로 불렀다 그러니 흔해 빠진 옥내 밀통이란 구시를 붙여서 고발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일이 그렇게 되면 따님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아마 그녀의 어린 딸의 생명도 박사의 생명도 위험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감옥 담 근처에 그녀와 같이 있는 것을 보았다니까요 하지만 너무 겁난 얼굴일랑 하지 마십시오 선생님께서 그들을 모두 살려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발 하느님 덕분에 그렇게 되었으면 좋으련만 카톤씨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선생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선생님보다 더 적임자는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내일 모레 이전에는 고발을 하지 않을 겁니다 2, 3일간은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아마 일주일 후까지도 하지 않을지도 모르죠 아시다시피 기호친의 희생자에 대해서 동정한다든가 눈물을 흘린다든가 하면 그건 중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박사와 따님은 틀림없이 그 죄를 범할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드파루즈 부인은 자기의 고발의 이유를 강화하고 증거를 두 배로 하기 위해서 그때를 기다릴 겁니다 그 여자의 복수심이 얼마나 뿌리 깊은가 하는 것은 형용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돈을 가지고 계시니까 최대한 신속히 떠나갈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더욱이 선생님께서는 며칠 전부터 영국으로 돌아가실 준비를 같이 오셨으니까요 내일 오후 2시엔 거뜬히 떠날 수 있도록 새벽부터 마차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어디 해 봅시다 시드니 카톤의 태도에는 정열과 영감이 어려 있었다 미스터로리도 그 불꽃에 감싸여 젊은이처럼 재빨라졌다 선생님은 참 훌륭한 분이십니다 선생님 이상의 적임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오늘 밤 박사의 따님에게 선생님이 아시는 것을 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따님이 위험하다는 것 그리고 박사와 어린아이까지도 한데 휩쓸려 들어갈 위험이 있다는 것 등을 모두 이야기해 주십시오 혼자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위험하다는 점을 강조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아름다운 머리를 남편 곁에 나란히 놓고 이 세상을 기꺼이 하직하려 들지도 모르니까요 여기에서 잠시 머뭇머뭇하다가 시드니 카톤은 다시 말을 계속했다 어린애와 아버님을 위해서 식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그 시각에 파리를 떠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건 그녀의 남편이 마지막으로 주선한 계획이었다고 전해 주십시오 그대로만 그녀가 그녀가 억지로 희망을 걸고 믿고 있는 것 이상으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도 전해 주십시오 박사께서는 지금 이런 딱한 상태에 놓여 있지만 어떻습니까 따님의 말을 말을 들을까요 아마도 잠잠 후 따님의 말을 쫓을 것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용히 조용히 차근차근하게 이곳 안뜰에서 준비를 해 주십시오 마차에 마차에 영감님 자리도 마련해 놓으실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마차에 올라타는 즉시 출발하도록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선생을 기다려서 출발하도록 하자 그 말이지요 박사댁 세 식구의 증명서와 함께 제 것도 영감님께서 가지고 계시니까 제 자리를 잡아놓으셔야 합니다 제 자석이 메워지는 순간 지체 없이 영국으로 떠나시면 됩니다 미스터로리는 시드니 카톤에 열렬하고 자신만만하고도 침착한 손을 힘껏 잡으며 말했다 그럼 이 늙은 것이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젊고 진실한 선생이 나를 도와주겠다 그 말이지요 하느님 덕분에 모든 일이 잘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정한 그 출발 절차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 변경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절대 맹세하겠소 카톤씨 그리고 내일 잊지 마시고 제 말씀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 출발 절차를 변경하신다든가 지연시키신다면 아마 모두의 생명이 위험할 것입니다 내 명심하겠소 내 명심하겠소 내 명심하겠소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소이다 저도 제 일을 힘껏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시드니 카터는 마네트 박사를 부축하여 괴로움에 문부림치는 그녀가 공포의 그 밤을 꼬박 앉아 세운 그 집 안뜰까지 모셔다 드렸다 자기의 외로운 심정을 그녀에게 고백하던 지금도 기억에 새로운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행복에 쌓여있던 그녀 안뜰로 들어간 시드니 카터는 잠시 거기에 외로이 걸음을 멈추고 서서 그녀의 방 창가에 비치는 불빛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곳을 떠나가기 전에 시드니 카터는 그곳을 향해 축복을 던지고 작별의 인사를 했다 13장 52명 콩시에르 주리의 캄캄한 감옥 속에서는 그날의 사형수들이 운명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 독방 속에 감금되어 있는 찰스 단에인은 재판정에서 돌아온 이후로는 한 가닥의 희망도 품고 있지 않았다 낭독되었던 그 수기의 구절마다에서 그는 사형선거의 소리를 들었다 어떠한 개인의 힘으로도 자기를 구해낼 수 없다는 것 자기에 대한 판결은 수백만 관중의 도덕적 판결이라는 것 그러므로 그 몇 사람쯤의 힘으로는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의 생생한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릴 때 그저 참고 견뎌야겠다고만 마음먹고 있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또한 생명에 대한 애착 역시 치열한 것이었으므로 거기에서 초월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조금씩 마음을 가다듬어 이쪽을 가까스로 체념하면 저쪽에 더 큰 애착을 느끼는 것이었으며 한쪽을 정복하고자 전력을 다해 마침내 그쪽을 터놓으면 이번에는 다른 쪽이 막히는 지경이었다 동시에 그의 모든 사고 활동은 곤두박질 치고 심장은 뒤죽박죽 열에 들뜬 듯 격동하며 체념하려는 그의 심경에 대해 반기를 들고 나섰다 만약 잠시나마 그가 체념의 심경에 도달해 있기라도 할 것 같으면 이번에는 뒤에 살아남을 아내와 같은 길을 확고한 걸음거리로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도달했다 불현듯 이러한 생각에 도달하자 그의 마음은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뒤 미쳐 그의 머리에 떠오른 생각은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장차 마음의 평화를 즐기도록 해주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의 자기가 평온한 마음을 갖느냐 못 갖느냐에 달려있다는 생각 그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니 점차 그의 가슴은 가라앉아갔다 여기에서 그의 생각이 초월의 경지를 쥐향하여 높이 높이 올라갈수록 그의 마음은 아래로 아래로 위안을 얻어 가라앉았다 죽음의 선고를 받던 그날 밤 그는 어둠이 찾아들기 전까지 이 같은 갈등과 투쟁의 길을 방황한 끝에 마지막 결론에 도달했다 그날의 한에서는 필기 도구와 등불의 구매가 허용되었으므로 그는 감옥의 그 램프가 다 타버릴 때까지 마지막 편지를 썼다 그의 편지는 루시에게 보내는 긴 사연이었다 장인의 투옥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몰랐었다는 것 더욱이 그 불행한 사건이 자기의 부친과 숙부의 책임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숙이가 낭독되기까지 그녀와 마찬가지로 전혀 백지였다는 것 그리고 이미 설명한 바 있었지만 내버린 자기의 성을 그녀에게 밝히지 않은 것은 장인의 엄명이요 결혼식 날 아침에 제3 다짐을 받은 약속이었기 때문이라는 것 이제야 그 까닭을 알았다는 것 그 옛날 결혼하기 전 일요일 뜰 안에 그 정다운 누름나무 밑에서 런던 탑 이야기를 할 때 장인께서 그 숙이의 존재를 잊고 계셨었나 알고 계셨었나 하는 것은 아버님을 위해 추궁하지 말아달라는 부탁 아버님께서 그 숙이에 관한 분명한 기억을 가지고 계셨다 하더라도 마스티 함락 직후 발견된 모든 제수의 유품이 전 세계에 공개되었을 때도 그 숙이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필경 아버님께서는 그것이 바스티와 함께 사라져버린 것으로 생각하셨을 것이라는 것 등을 적은 다음 그는 최후의 부탁을 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런 말은 할 필요도 없을 것으로 알지만 모든 힘과 수단을 다해 아버님을 위로해 드리라는 것이오 아버님께서는 자책하실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려 우리 두 사람의 결합을 위해 자신의 모든 과거까지도 깨끗이 망각 속에 파묻어 버리셨던 것이 아니오 내가 마지막으로 보내는 감사에 찬 사랑과 축복을 잊지 말고 부디 슬픔을 슬픔을 이겨내고 우리의 귀여운 딸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 아버님을 위로해 드립시다 그는 장인에게도 같은 취지의 글을 썼으나 단 아내와 아이를 잘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강조했다 그는 또한 미스터로리에게 편지를 쓰는 것을 잊지 않았다 새 식구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자기의 재산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한 다음 감사에 찬 우정과 따뜻한 경모의 정이 넘치는 글로 끝을 맺었다 이로써 그의 유선은 완성된 셈이다 그는 시드니 카턴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여러가지 일로 가득 차 있었던 관계로 미처 시드니 카턴에게까지는 생각이 미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램프가 다 타버리기 전에 그는 이 편지들을 다 썼다 붓을 놓고 밀집 침대에 들어 누운 그는 이승에서의 일은 다 끝났다는 감회에 쌓여 있었다 그러나 저승 아닌 이승에서 잠든 그의 앞에는 휘황한 세계가 가로 놓여 있었다 그는 자유와 행복 속에 소우강장의 일집으로 돌아가 한없이 가볍고 해방된 기분으로 루시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루시는 말했다 그건 모두 악몽이었어요 당신은 이 집 밖으로 나간 적이 없었는걸요 한동안 망각이 계속된다 이미 처형도 끝나고 그는 죽어서 평화로운 마음으로 루시의 곁으로 돌아와 있다 그러나 죽었다는 자기가 조금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것이다 또 한동안 망각이 계속된다 이번에는 그는 음산한 아침에 잠이 깨어있다 자기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정신이 없다 이때 벼랑간 번개풀처럼 그의 머리를 스쳐가는 생각이 있다 오늘이 내 사형일이구나 이렇게 꿈같은 몇 시간이 지나니 52명의 목이 떨어질 그날이 박도했다 그러자 지금 태연자약한 마음으로 조용히 영웅의 기계를 품고 최후를 맞이하려고 결심하고 있는 이 순간 참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하나의 새로운 생각이 잠에서 깨어난 그의 머릿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나는 내 목숨을 빼앗아갈 그놈의 기구를 본 적이 없다 높이는 얼마나 되며 계단은 몇 개나 될까 내가 올라가 설 자리는 어디쯤일까 어떤 식으로 목이 베어지는 것일까 내 목을 베는 그놈의 것은 시뻘겋게 피로 물들여져 있을까 내 목은 어느 쪽을 보며 떨어질 것인가 맨 처음에 내가 처형될 것인가 맨 마지막이 될 것인가 이 같은 수백 수천의 의문이 그의 총명한 의지의 굴레 밖에서 수없이 덤벼들고 몸부림치곤 했다 그러나 공포심은 조금도 잃지 않았다 공포의 의식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것들은 최후의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궁금히 여기는 기묘하고도 끈덕진 욕망 그것에 기인하는 것들이었다 그것은 단지 몇 초에 지나지 않을 그 최후의 순간에 비할 때 너무도 거대한 욕망이여 그의 가슴속에 잠복하고 있는 그 자신의 것이 아닌 어떤 다른 영혼의 호기심 그것이었다 시간은 시시각각 옮겨지고 그동안 그는 감방 안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시계가 다시는 들어볼 수 없는 시간들을 치는 소리가 들렸다 9시도 10시도 11시도 영원히 지나가 버렸구나 12시도 이제 곧 사라져 가려는 것이다 그는 지금 그를 마지막까지 괴롭힌 그 궤도를 벗어난 사고활동가의 악전 고트 끝에 그것을 극복하고야만 것이다 그는 감방을 왔다갔다 하면서 조용히 모두의 이름을 되풀이하여 부르기도 했다 최악의 고트는 이미 끝났다 이제 그는 자기 자신과 모두를 위해 기도하며 광적인 공상에서 벗어나 방안을 왔다갔다 12시는 영원히 사라져갔다 마지막 시각이 3시라니까 그보다 좀 더 일찍이 불러내겠지 호성마차의 무거운 바퀴가 덜거덕 덜거덕 거리를 천천히 뚫고 가자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 그러니까 2시쯤 불러낼 거다 그동안 마음을 한껏 강하게 닦아 죽은 후에라도 처형되는 환경을 본 가족들에게 든든한 마음을 갖도록 해줘야 한다 라포루스의 감방을 거닐 때와는 아주 딴 사람이 된 철스탄에이가 지금 가슴에 팔짱을 끼고 일정한 걸음걸이로 감방을 서성거리고 있을 때 한시를 치는 시계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태어난 심경이었다 모든 여느 시간과 마찬가지로 그는 그 시간을 세어넘겼다 마음의 평온을 회복한 것을 하느님께 경건히 감사드리며 앞으로 한 시간 남았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한 다음 다시 방안을 왔다갔다 하기 시작했다 그때 문밖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찰스탄에이는 걸음을 멈췄다 열쇠 구멍에 새 끼는 소리 새 돌리는 소리 문이 열렸다 순간 낮은 영어 말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여기서 절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선생님 혼자 들어가십시오 전 여기 밖에 있겠습니다 이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어서 빨리 문은 날쌉게 열렸다가 다시 날쌉게 닫혀졌다 얼굴에 미소를 띄고 떠들지 말라는 신호로 입술에 손가락을 대고 정면으로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그의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은 시드니 카턴이었다 시드니 카턴의 얼굴에는 유달리 밝고 뚜렷한 빛이 감돌고 있었으므로 순간 찰스탄에이는 자신의 망상의 산물인 유령이 아닐까 하고 착각을 일으킬 지경이었다 그러나 그 유령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분명히 시드니 카턴의 목소리였다 그는 찰스탄에이의 손을 잡았다 그것은 실제 카턴의 손이 아닌가 이 세상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자네를 만나러 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걸 시드니 카턴이 말했다 나는 정말 선생인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도 믿어지지 않는군요 벼랑간 혹시나 하는 걱정이 찰스탄에이의 머리에 떠올랐다 설마 죄수가 된 건 아니겠죠 천만에 나는 우연한 일로 이곳에 있는 간수 한 명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게 되어서 그 덕택에 이렇게 자네 옆에 서있게 된 거라네 나는 자네 부인이 보내서 온 걸세 잘 쓰다네이 자네 부인의 말씀을 전하러 온 거요 무슨 전언인가요 아닌가요 가장 진지하고 긴급하고도 중대한 부탁일세 너무도 애처로운 그 목소리로 말이야 부인의 다정다감한 그 음성은 자네의 기억에 영역하겠지 하지만 잘 쓰다네이 지금은 시간이 없네 그것이 무슨 부탁이며 왜 내가 그것을 전하러 왔는가 하는 것은 물을 시간이 자네에겐 없어 내가 이야기할 시간도 없고 자넨 부인의 부탁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네 자 어서 자네 구두를 벗고 내 구두를 신게 제수의 등 뒤 감방 벽에는 의자 하나가 기대놓여 있었다 시드니 카터는 번개불같이 날쌘 동작으로 철수단의 이를 그 의자에 떠다미로 앉힌 다음 맨발로 상대를 내려다보며 서 있었다 내 구두를 신게 손으로 붙잡고 기운을 내서 신게나 어서 갓헌시 여기선 도망 못갑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둘 다 죽을 뿐이에요 이 무슨 짓입니까 망령이라도 나셨소 자네 보고 달아나라고 했다면 내가 미친놈이겠지만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나 자네 보고 저 문으로 나가라고 그랬거든 미쳤다고 그러게 그리고 이 방 안에 버티고 있게나 자 그 넥타이를 내 것과 바꾸게 이 코트도 내 것과 바꾸고 그동안 내 자네 머리에 리본을 떼서 이렇게 내 머리처럼 뒤죽박죽을 만들 테니 완전히 초인적인 의지력과 행동으로 놀라울만큼 날색해 시드니 카톤은 그의 복장을 몽땅 바꿔 입혔다 철스단 에이는 카톤의 손 안에서 마치 어린이처럼 다루어졌다 카톤 시드니 카톤 미쳤소? 탈주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전에도 수차 그런 짓을 하다가 모두 다 실패했죠 제발 부탁입니다 그만두세요 당신까지 죽게 할 순 없습니다 여보게 찰스단 에이 내가 언제 자네 보고 문 밖으로 달아나라고 그랬나 내가 그런 소릴 하거든 거절해버리게 자 이 탁자에 잉크와 펜과 종이가 있네 자네 손을 가누고 글씨를 쓸 수 있겠나 카톤씨 선생께서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내 손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손에 힘을 주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쓰게 어서 찰스단 에이는 뒤죽박죽이 된 혼란한 머리를 한 손으로 잡고 탁자 앞에 앉았다 시드니 카톤은 오른손을 앞가슴속에 넣은 채 그의 곁에 바싹 붙어 서 있었다 자 내가 부르는 그대로 받아 써주게 누구에게 쓰는 것입니까 그냥 쓰게 시드니 카톤은 여전히 앞가슴속에 한 손을 넣은 채 말했다 날짜는 며칠로 하나요 날짜도 없네 찰스단 에이는 찰스단 에이는 한 번 물을 때마다 상대를 쳐다보았다 시드니 카톤은 여전히 앞가슴에 한 손을 집어넣은 채 찰스단 에이를 내려다보았다 만약에 당신께서 시드니 카톤이 부르기 시작했다 오랜 옛날에 우리들 사이에 교환된 그 말들을 회상하신다면 이것을 보시는 순간 즉시 그 의미를 아실 것입니다 당신이 옛날에 그 말들을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잊어버릴 그런 성격의 사람이 아니니까요 시드니 카톤은 앞가슴에서 손을 스르르 빼고 있었다 급히 펜띠를 움직이고 있던 찰스단 에이 머리에 갑자기 미심쩍은 생각이 떠올랐는지 그가 무심코 얼굴을 트는 순간 시드니 카톤의 손이 멎었다 분명히 무엇을 감추는 기색이었다 그것을 잊어버릴 성격의 사람이 아니니까요 라고 썼나 시드니 카톤이 다시 부르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그때의 나의 말을 증명할 시기가 온 것을 감사히 여깁니다 그러므로 나의 행동은 결코 비통과 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글씨를 쓰고 있는 찰스단 에이의 얼굴을 찰스단 에이의 얼굴을 바라본 채 이렇게 말하면서 시드니 카톤의 손은 그의 얼굴을 향해 슬금슬금 내려갔다 순간 철스단 에이가 지고 있던 팬 탁자 위로 굴러떨어졌다 동시에 그는 멍청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건 무슨 안개입니까? 철스 다네이가 물었다. 안개라니. 무언가가 내 앞을 가로지른 것 같은데. 내 눈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여기에 뭐가 있을 리가 없잖아. 자, 펜을 잡고 끝을 맺읍시다. 어서. 마치 기억력이 감소되었다거나 두뇌의 작용이 혼란을 일으킨 것처럼 철스 다네이는 주의를 집중시키려 했었으나 여의치 않았다. 그가 숨이 가빠짐을 느끼며 흐리멍덩한 눈으로 시드니 카턴을 쳐다보니 카턴은 여전히 악가슴에 한 손을 넣은 채 차분히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서. 어서 쓰게. 어서. 철스 다네이는 또다시 종이 위에 엎드려 쓰기 시작했다. 지금 나의 약속을 이행치 않는다면. 여기에서 시드니 카턴의 손이 또다시 슬금슬금 조심성 있게 내려갔다. 좌우엔 그런 기회는 갖지 못할 것입니다. 시드니 카턴이 펜 끝을 보았을 때는 철스 다네이는 알아볼 수 없는 그림을 흘려 쓰고 있을 뿐이었다. 이제는 카턴의 손이 악가슴속으로 다시 들어가지는 않았다. 철스 다네이는 원망하는 기색으로 튀어 일어났으나 시드니 카턴은 한 손으로 그의 코를 꽉 막고 또 한 손으로는 그의 허리를 움켜잡았다. 불과 수삼초 동안 철스 다네이는 목숨을 바꾸러 온 이 사나이와 어렴풋이 격투를 계속했으나 1분도 못 가 그는 정신을 잃고 방바닥에 쓰러져버렸다. 시드니 카턴은 마음이 명령하는 바 목적을 위해 충실히 두 손을 날쌔게 움직여 제수가 벗어놓은 옷을 주워입고 머리에 빗질을 하고는 허리에 제수의 리본을 묶고 나서 조용히 스파이를 불렀다. 바세드 자네 들어오게 그러자 그 스파이가 나타났다. 자 어때 시드니 카턴은 기절하여 자빠진 사나이의 곁에 한쪽 무릎을 꿇고 그 종이를 그의 악가슴속에 쑤셔넣으며 바세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이래도 자네는 겁이 난단 말인가 미스터 카턴 제가 겁내고 있는 것은 이까짓 일이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약속을 하나도 어김없이 지켜만 주신다면 바세드는 겁난 얼굴로 손가락 마디를 꺾으며 대꾸했다.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말게나 내 죽는 순간까지 약속을 지킴세 미스터 카턴 무사히 신 두 명의 머릿수를 채우시려면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 옷을 입으시고 끝까지 잘만 해주시면 전 겁날 건 없지요. 겁낼 것 없네. 나는 이제 곧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해치려 해도 해칠 수 없게 될 테고 또 이 친구는 금세 이 고장에서 멀리 떠나게 될 테니까 자 어서 손을 빌려서 나를 마차로 운반해 주게 선생님을요? 파세드는 즐겁을 하며 말했다. 내가 아니고 이 사람 말이야. 이 사람이 내가 된 게 아닌가. 자넨 날 들여보내준 그 문으로 나가지 않나. 물론 입족. 자네가 날 이곳에 들여보내 주었을 때 나는 벌써 기진맥진하고 정신이 어질어질 했었으니까 자네가 날 운반해 나가는 지금에 와서는 나는 한층 더 정신이 없어졌을 거란 말이네. 알겠나? 작별의 장면이 너무 슬퍼서 말이야. 이런 일은 여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 아닌가. 자 그럼 자네 목숨은 자네 손에 달려있는 샘일세. 어서 빨리 거들어줄 사람이나 부르게. 카톤 씨, 저를 배반하지 않으시겠다고 맹세해 주시죠. 바세드는 마지막 숨을 한 번 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다짐했다. 카톤은 발을 구르며 내쫓았다. 이놈아, 이 몬단놈아, 이렇게 죽을 자리를 찾아오느라고 이미 엄숙한 맹세를 한 내가 아니냐. 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다니. 어서 이 사람을 어제의 그 안뜰 운반에 가게. 그리고 미스터 로리께서 보시는 앞에서 자네 손으로 거기 대기하고 있는 마차에 이 사람을 씻게. 그리고 바람을 쐬면 나을 테니 약은 필요 없습니다. 어젯밤 시드니 카톤이 드린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어젯밤의 영감님의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미스터 로리에게 이루고 나서 즉시 출발시켜야 하네. 바세드가 사라지고 시드니 카톤은 탁자 앞에 걸터 앉아 두 손으로 이마를 개었다. 바세드는 금세 사람들을 데리고 되돌아왔다. 둘 중 하나가 쓰러진 죄수를 보고 물었다. 뭐야 성기호틴의 제비를 뽑은 친구를 만나보니 감개무량에서 기절이라도 한 건가. 다른 한 명이 말했다. 그들은 기절한 그 사람을 들어 문턱에 갖다 놓은 들것을 씻고 그의 들것을 들어 올리려고 허리를 굽혔다. 에브레몽드. 시간이 촉박했다. 바세드는 경고하는 투로 말했다. 잘 압니다. 에브레몽드가 아닌 시드니 카톤이 대꾸했다. 내 친구를 잘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이니. 날 혼자 있게 해 주시오. 자 모두들 이 사람을 들고 나가세. 바세드가 말했다. 문이 닫혔다. 시드니 카톤은 혼자 남았다. 그는 청각을 최대한으로 긴장시켜 수상한 소리나 경고의 소리가 들리지 않나 하고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열쇠 돌리는 소리, 탕하고 문 닫히는 소리, 북도를 지나가는 발소리뿐, 이상한 울음소리 하나, 다급한 고함 하나 들리지 않았다. 잠시 후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탁자 위에 앉아 시계가 두시를 칠 때까지 줄곧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결국 비장한 각오가 되어 있는 그에게는 조금도 두렵지 않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잇따라 대여섯 번의 문 열리는 소리, 이윽고 그의 문이 열렸다. 손에 명단을 든 간수가 목을 들이밀며 단지 한마디 내뱉었다. 따라와, 에브레몽드 시드니 카타는 간수의 뒤를 한참 따라간 끝에 컴컴한 큰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은 어둠침침한 겨울날이었다. 방 안을 보나 방 밖을 보나 시커먼 그늘 뿐이었다. 그는 어둠침침한 구석 벽에 서 있었다. 그 애들을 따라 끌려온 52명 중에 포함된 몇 명의 제수 등 한 사람이 그의 곁을 지나다 걸음을 멈추고 그를 얼싸 안았다. 필시 에브레몽드를 아는 사람인 모양이었다. 그 바람에 시드니 카타는 탄로가 나지는 않을까 질겁을 했으나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가 버렸다. 그 후 곧 젊은 여인 하나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곁으로 오더니 말을 걸었다. 날씬한 몸매, 핏기없고 여인 귀여운 얼굴에 큼직하게 뜬 가련한 눈을 가진 아가씨였다. 에브레몽드님, 그녀는 싸늘한 손으로 시드니 카톤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저는 라포루스 감옥에서 같이 감금되어 있던 불쌍한 친모예요. 시드니 카타는 우물쯤을 대꾸하며 넘겼다. 그래, 아가씨는 무엇 때문에 고소된 것이더라? 음모를 꾸몄다는 거예요. 공정하신 하느님께서는 저의 결백함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 같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과 음모를 꾸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쓸쓸한 미소가 떠올랐다. 치근한 마음을 느낀 시드니 카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에브레몽드님, 저는 기꺼이 죽어가겠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갈 것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에브레몽드님, 인간들이란 모두 이렇게 불쌍하고 약한 동물이니까요. 이 승에서 마지막으로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고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가련한 소녀, 바로 그녀였다. 에브레몽드님, 저는 선생님께서 석방되셨다는 소문을 들었는데요. 그게 사실이기를 제가 얼마나 바랐었는지 몰라요. 석방되었었지. 하지만 다시 잡혀서 이 꼴이 되었어요. 만약에 선생님과 한 마차에 타게 되면 저의 손을 꽉 잡아주세요. 에브레몽드님, 저는 무섭지는 않습니다만 아직 어리고 약한 여자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한결 더 용기가 날 것 같아요. 그녀가 그 가련한 눈을 치켜뜨고 그를 바라보는 순간 벼랑간 그녀의 눈에는 의욕과 놀라움에 찬 빛이 감도는 것이 보였다. 시드니 카터는 이래 닳고 굶주림의 여인 소녀의 손가락을 잡고 자기 입술에 가만히 갖다 대었다. 아, 그분을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려는 건가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래요. 그리고 부인과 아이를 위해서. 아, 그렇군요. 선생님의 용감하신 손을 잡도록 해주세요.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불쌍한 아가씨.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잡고 있읍시다. 감옥을 뒤덮은 그 같은 그늘은 그날 이른 아침 같은 시각에 사람들이 떼지어 있는 성문을 또한 뒤덮고 있었다. 지금 파리를 떠나려는 마차 한 대가 검문을 받고 있었다. 승객은 누구요? 증명서를 내보이시오. 통행증이 직접 건네졌다. 검문관이 그것을 받아 읽는다. 알렉산드루 마네트 의사 프랑스인 누가 그분이오? 이분입니다. 자비스로리가 행설수설 중얼대며 누나를 실수 없이 굴리고 있는 형편없는 노인을 가리켰다. 박사 시민동지께서는 분명히 도심 모양이군요. 아무래도 혁명열이 좀 과했던 모양이야. 과연 박사께서는 혁명열이 너무도 과했던 것이다. 루시 그리고 그의 딸 프랑스인이라 그분은 누구죠? 이분입니다. 분명히 그럴성 싶은 분이군. 루시라. 그럼 에브레몽드의 처군. 그렇죠? 그렇소. 그리고 딸 루시 영국인 이 아이가 그 애인가요? 그렇소. 얘야, 아저씨한테 뽀뽀해줄래? 자, 이제 넌 공화국의 착한 시민과 뽀뽀를 한 거야. 아마 이건 너의 집안에선 생전 처음 있는 일일 테니 가슴에 잘 기억해둬라. 자, 그리고 시드니 카턴 변호사 영국인이라 누가 그분이죠? 그는 지금 마차 구석에 누워있다. 그를 또한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영국인 변호사는 기절하신 모양이군. 신선한 공기를 쐬면 회복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래 건강하지 못한 데다 공화국의 노여움을 산 친구와 가슴 아픈 작별을 해서 이렇답니다. 그래, 이유는 그것뿐인가요? 그럼 뭐 대단할 것도 없군. 공화국의 노여움을 산 나머지 조그만 창으로 내다보는 신세가 된 친구는 많으니까. 그 다음 자비스로리 은행가 영국인이라 그분은 어느 분이죠? 나요. 이것으로 일행 천원입니다. 이상의 모든 질문에 응답한 것은 물론 자비스로리였다. 자, 서류를 다시 받으시오. 자비스로리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떠나도 이제 떠나도 좋소이까? 좋습니다. 그럼 가는 길에 행운이 있기를 안녕히 계시오. 아, 이제 첫 고비는 넘었구나. 자비스로리는 자비스로리는 두 손을 맞잡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조용히 덧붙였다. 마차 속은 마차 속은 공포에 뒤덮여 있었다. 마차 속에서는 울음이 터져나왔다. 기절한 여행객의 무거운 숨소리가 들렸다. 너무 천천히 달리고 있는 건 아닌가요? 좀 더 빨리 달리도록 할 수는 없나요? 노신은 노신사의 팔에 매달려 불안에 떨며 말했다. 너무 빨리 달리면 도주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죠. 너무 빨리 달려서는 안 되지. 의심을 살 테니까. 뒤를 봐주세요. 뒤를. 우리가 추격당하고 있진 않는지요? 루시 길엔 아무도 없단다. 여기까지 왔는데 누가 추격을 하겠소? 밤이 짙어간다. 점차 찰스단에이는 몸을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소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점차 또렷한 투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직도 시드니 카턴과 함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모양이다. 그는 시드니 카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다. 그 이름을 부르며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오 인자하신 하느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를 살펴주시옵소서 밖을 내다봐 주세요. 추격당하고 있지 않는지 봐주세요. 바람이 뒤에서 불고 있다. 구름이 뒤에서 떠돌고 있다. 달이 뒤에서 비치고 있다. 황량한 밤도 다 우리의 뒤에 있다. 우리를 추격하는 것이라고는 그것들뿐 우리는 먼 길을 달리고 있다. 14장 뜨개질은 끝나다. 52명이 그들의 운명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같은 시각에 드파르주 부인은 방장수와 혁명재판정의 배심원 자크 3번과 더불어 음침하고도 불길한 회의를 열고 있었다. 드파르주 부인이 측근들을 거느리고 회의를 소집한 장소는 술집이 아닌 그 전 도로인부 현직 나무장수의 오두막집 그곳이었다. 나무장수 자신은 그 회의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다. 그는 그들의 외곽을 도는 미성적 존재인 양 약간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고 묻는 말 묻는 의견에만 대꾸했다. 하지만 우리의 형님 드파르주 말이야 선량한 공화국 시민임에는 틀림이 없잔소. 자크 3번이 말했다. 프랑스를 다 찢어도 최고의 시민이죠. 방장수가 그 째지는 금석성 음성으로 증언했다. 드바르주 부인이 가만히 있으라고 방장수의 입에 한 손을 대며 말했다. 물론 우리 집 남편 시민 동지는 훌륭한 공화국 시민이고 용감한 사람이니까 공화국 기질에 딱 맞는 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신용도 이만저만이 아니기는 하지만 마음이 좀 약해지는 때가 있어서 걱정이지. 특히 그 마네트 박사 이야기만 나오면 맥을 못 춘다니까. 거 참 유감인데요. 그건 아주 선량한 시민답지 않은 짓인데. 자크 3번이 굶주린 듯이 보이는 입에 그 잔인 무도한 손가락을 대고 반신반의하는 기색을 하고는 신 목청으로 말했다. 이봐요. 나는 그 마네트 박사고 뭐고 상관없다구요. 나는 말이야 그의 모가지가 붙어있건 떨어져있건 나에겐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어떻든 내겐 마찬가지니까. 하지만 에브레몽드 일가만은 멸적을 시켜야겠어. 그 아내도 그 딸도 샤를레브레몽드의 뒤를 따르도록 해야겠지. 그 에브레몽드의 아내의 얼굴은 정말 기호틴에게는 안성맞춤이지. 나는 금발과 푸른 눈이 떨어지는 것을 많이 봐왔지만 삼손이 그것들을 지켜들 땐 정말 멋지다구요. 자크 3번이 말했다. 드파르즈부인은 눈을 아래로 내리깔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 딸아이도 그 딸아이도 금발에 푸른 눈이던데 거 참 아름다운 광경일 거야. 거기에서 어린애를 보기란 드무니까. 그러자 드파르즈부인이 잠시 동안에 명상에서 깨어난 듯 말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점에 한해서는 나는 남편을 믿지 못하겠어. 난 어젯밤부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상쾌한 계획을 그이에게 알려선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물쭈물하고 있다간 그이가 놈들에게 경고를 해서 놈들을 도주시킬 우려까지 있다 그 말이야. 설마 그럴리야. 어쨌든 한 놈도 놓쳐선 안 되죠. 아직도 우리의 마음은 반도 흡족하지 못하니까. 하루에 스물에 여섯 곱은 때려잡아야 마음이 후련할 거야. 한마디로 말하자면 남편은 나처럼 그 에브레몽드 일가를 멸족시킬 때까지 추궁할 이유를 갖고 있지 않아요. 또 나에게는 남편처럼 박사 일가의 동정을 베풀 하등의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난 나대로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거야. 자 작은 시민 동지 이리 이리 좀 오시오. 드파르주 부인을 존경하며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녀에게 맹정하고 있는 나무장수는 한 손으로 붉은 모자를 만지작거리며 앞으로 나왔다. 드파르주 부인이 그에게 엄숙한 틀어 말했다. 작은 시민 동지 그 신호에 간한 것인데 그 여자가 제수에게 했다는 그 신호 말이야. 자넨 당장 오늘이라도 기꺼이 그 증인이 되어주겠지? 네, 네. 그러고 말굽쇼. 나무꾼이 외쳤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같이 두시부터 네시 사이에는 항상 신호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린애를 데리고 오는 때도 있고 안 데리고 오는 때도 있었지요. 내 말은 틀림이 없어요. 난 이 두 눈으로 봐왔으니까. 그는 그 여자가 했던 가지각색의 신호 중에서 우선 몇 가지만을 언뜻 생각나는 대로 흉내내 보인다는 듯이 손발할 것 없이 온몸을 다 움직이며 이야기하는 것이었으나 실은 한 번도 본 일 없는 거짓이었다. 음모가 틀림없군. 자크 3번이 말했다. 물론 배심원 양반께서는 이의 없겠지요. 드파리즈 부인은 얼굴에 침울한 미소를 띄고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만 믿으십시오. 동료 배심원단은 내가 맞지요. 자 그럼 그 마네트 박사를 어쩐다. 드파리즈 부인이 다시 생각에 잠기며 말했다. 그 박사를 우리 남편에게 이름해보면 어떨까. 뭐 난 그 박사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상관없기는 하지만 뭐 살려줘도 상관없고 그건 아니죠. 그 박사에게도 사자밥을 짊어지어야 해요. 우리에겐 모가지 수요가 부족하니까 뭐 좀 불쌍하게 생각은 하지만 하긴 내가 보니까 그 박사도 딸과 같이 신호를 하고 있던데 마침내 드파리즈 부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고 사건 전체를 이 작은 시민에게만 다 맡길 필요는 없다 이거지. 나 역시 훌륭한 목격자니까. 방장수와 자크 3번은 서로 앞을 다투어가며 부인이야말로 가장 훌륭하고 가장 경탄할 목격자라고 서로 경쟁하듯 열심히 칭찬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작은 시민 역시 드파리즈 부인을 향해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목격자라고 선언했다. 아마도 그 박사는 박사대로 기회를 노리고 있겠지. 어때요? 여러분은 세시에 볼일이 있지요? 오늘의 사형을 구경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자크는 이것은 이것은 나무장수를 가리켜 한 말이었다. 나무장수는 허둥지둥 네, 저도 가요 하고 긍정한 다음 재빨리 기회를 잡아 다음의 이야기를 덧붙였다. 즉, 자기는 가장 열성적인 공화국 시민이며 때문에 그 익살맞은 국민 이발사를 구경하며 오후의 끼견을 즐기지 못할 일이라도 발생한다면 정말이지 자기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비참한 공화국 시민의 신세가 되리라는 것이었다. 나도 거기에 가보기로 했어요. 자, 그럼 구경이 끝나면 생탕투한 우리 집으로 오게나 놈들을 우리 지구에서 밀고 합시다. 밤 아홉시쯤 되겠지. 나무장수는 말하기를 여시민과 행동을 같이 한다는 것은 자신의 영광이고 기쁨이라며 떠벌렸다. 그러나 여시민 당사자가 그를 쏘아보는 바람에 적이 당황한 그는 힐끔 시선을 피해 뗄라무들 있는 대로 36개를 놓고는 그의 톱자루 너머로 그 당당한 빛을 숨겼다. 느파르주 부인은 배심원과 방장수를 문 곁으로 더욱 가까이 오도록 불러 그 문제에 대한 한층 더 구체적인 의견을 설명했다. 그 여잔 지금쯤 남편의 처형을 기다리면서 울고불고 하고 있을 거야. 공화국의 판결을 원망하며 우리의 원수들을 동정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거라고. 나는 그 여자한테 좀 가봐야겠어. 부인은 참 훌륭한 여자입니다. 이 얼마나 숭비할 만한 여걸이냐 말입니다. 자크 3번이 신바람이 나서 외쳤다. 방장수가 맞장구를 치며 드파르주 부인을 얼싸 안았다. 내 뜨개질감을 가지고 가. 드파르주 부인이 방장수의 손에 뜨개질감을 쥐어주며 말했다. 그리고 언제나 내가 앉는 그 자리에 내 자석을 잡아줘. 오늘은 연애 때보다 만원일 테니까 곧장 그리로 가입구려. 그 당시 시대의 바람을 맞아 무시무시하게 흉악해진 여인들은 얼마든지 있었으나 지금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 이 무자비한 여자보다 더 무시무시한 여자는 없었다. 그녀는 강한 성격에 양민하고 단호한 결단력을 지녔으며 온 몸에 적게 힘을 두르고 있으면서도 아름다웠다. 어린 시절부터 부당한 일을 겪으며 살아온 격동의 세월은 남다른 감각을 키웠고 귀족을 향한 뿌리 깊은 증오는 그녀로 하여금 군중은 지배하는 사나운 암호랑이로 나서게 하였다. 그녀는 동정심이라고는 없었다. 언젠가 마음속에 동정심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와서는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던 것이다. 조상들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죄 없는 사람이 죽어간다 할지라도 그런 것쯤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그들 일가 일당이었던 것이다. 또한 그 죄 없는 죄수의 아내가 과부가 되고 그 자식이 고아가 되는 것쯤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니 그것만으로는 아직도 벌이 가벼웠던 것이다. 이러한 냉혹한 마음을 그 남루한 옷 속에 감싸고 드파르주 부인은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다. 앞가슴에는 총알을 쥔 피스톨 한 자루 허리춤에는 서슬이 시퍼란 비수 이렇게 무장을 갖추고 자신만만한 걸음거리로 드파르주 부인은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다. 바로 이때 한편에서는 여행마차가 짐을 다 싣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젯밤 탈출 계획을 실행해 옮기던 로리는 미스 프로스의 탑승 문제로 고민이 깊었다. 그 이유는 마차의 적재량 추가를 피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짐과 사람의 검문에 소요될 시간을 최대한으로 단축시키자는 데 있었다. 그들의 탈주 여부는 이곳저곳 검문소에서 불과 수초의 시간을 절약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로리는 오랜 심사 숙고 끝에 이윽고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미스 프루스와 제리 크런처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자유의 몸이므로 가장 빠른 마차편으로 3시에 출발하면 어떨까 주체하지 못할 만한 짐도 없고 하니 금세 앞선 마차를 따라잡게 될 것이다. 어쩌면 따라잡고 앞서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 뒤에 오는 마차를 위해 미리미리 교대할 말을 계약해놓으면 지체될 것이 극도로 우려되는 밤새의 기중한 시간을 많이 절약하게 될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었다. 미스 프루스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므로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자 로리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미스 프루스와 제리는 일행의 마차를 전송할 때 솔로몬이 운반해온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알자 한 10분 동안 피가 마르는 듯한 시간을 보냈으나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 일행의 마차를 뒤따라갈 계획을 세웠다. 이때 드파르주 부인은 그들이 출발을 의논하고 있는 흡사 빈집이 되어버린 그 집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거리를 뚫고 오고 있었다. 말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숨까지 모실 만큼 지독한 흥분에서 깨어난 미스 프로스는 이렇게 말했다. 크런처씨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 집 안뜰에서 출발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하루에 두 대씩 마차가 떠나면 의심을 살지도 모르니까 말해요. 미스 프로스 당신 생각이 옳아요. 난 한결같이 당신 편이라오. 제리 크런처가 맞장구를 쳤다. 난 우리 귀중한 아가씨 일루 마음을 너무 조려서 말이에요. 계획이고 나발이고 세울 힘이 없어졌다니까. 이봐요. 크런처씨 무슨 좋은 계획 없을까? 뭐 인생이란 닥치면 적당한 계획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는군요. 그런데 미스 프로스 부탁이 하나 있어요.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이러는 게 당황스럽겠지만 내가 두 가지 맹세를 할 겁니다. 잘 듣고 마음속에 기록해 주시겠어요? 오 세상에 어서 말해봐요. 그 기록인지 뭔지 빨리 해치워버리자고요. 첫째 우리 불쌍한 친구들이 무사히 탈출할 수만 있다면 난 앞으로 그 짓을 안 할 거예요. 절대로 다시는 하지 않을 겁니다. 제리는 부들부들 떨면서 그나마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알았어요. 크런처씨. 당신은 절대 그 짓을 안 할 거요. 그게 무슨 짓인지 그게 뭔지 따로 말할 필요도 없어요. 미스 미스 프로스 나도 당신에게 굳이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둘째 우리의 불쌍한 친구들이 무사히 탈출할 수만 있다면 내 마누라가 기도를 하든 말든 이제부터 상관하지 않을 겁니다. 원래의 집구석은 부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상책이라오. 미스 프로스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으며 말했다. 미스 프로스 말할 게 더 있습니다. 내 말을 잘 기억했다가 내 마누라한테 직접 말해주시오. 기도에 대한 내 생각이 변했다고 말이오.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누라가 기도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 나도 부인이 기도하고 있길 바랄게요. 크론조씨 정신이 없는 미스 프로스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 시각 드파르주 부인은 시시각각 더욱더 그들에게로 가까워지고 있었다. 크론조씨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당신 부인에게 당신의 감동적인 생각을 내가 기억나는 대로 다 말해줄게요. 아무튼 어쨌든 당신이 그 피말리는 순간에 얼마나 진실했는지 내가 다 증언해주겠다 이 말이오. 그러니까 이제 제발 좀 계획을 세웁시다. 어서 생각을 좀 해보라구요. 드파르주 부인은 지금도 그들에게로 시시각각 가까워지고 있었다. 크론조씨 당신이 미리 출발해서 마차를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서 기다리면 내가 그리로 가서 만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미스 프로스가 말했다. 제리는 그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럼 어디에서 기다리면 좋겠어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미스 프로스가 물었다. 제리 크런처는 너무 당황해서 템플바 외에는 다른 곳이 떠오르지 않았다. 맙소사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템플바라니 말이 돼요? 그 시각 드파르주 부인은 더욱더 그들에게 가까워지고 있었다. 내가 성당 문 옆에 가 있겠어요. 그 두 개의 탑 사이에 있는 대성당 정문 근처에서 날 마차에 태운다면 여기에서 별로 멀지 않을 것 같은데 어때요? 오기에 너무 멀어요? 아니 안 멀어요. 제리 크런처가 대꾸했다. 그런데 미스 프로스 좀 안심이 안 되는군요. 당신을 혼자 두고 간다는 건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판국이니까요. 내 걱정은 말아요. 3시 전후에 대성당 앞에서 날 마차에 태워줘요. 여기에서 떠나는 것보단 그 편이 사뭇 나을 테니 난 자신 있어요. 크런처씨 내 걱정이랑 말라구요. 우리 두 사람을 믿고 떠난 그분들 생각을 해서라도 말이에요. 이상의 열변과 미스 프로스가 그의 두 손을 덥석 잡고 고민에 찬 얼굴로 부탁하는 바람에 제리 크런처는 마음을 정했다. 그는 격려하는 듯 한두 번 고개를 끄덕인 다음 그녀의 소은대로 그녀를 혼자 뒤에 남겨두고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사고 예방책이 실천에 옮겨진 것은 미스 프로스에게 커다란 안도감이 아닐 수 없었다. 거리에 나갔을 때 특별한 주먹을 끌지 않도록 태어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데 착안한 것은 그녀의 또 하나의 안도감의 연유가 되었다. 그녀는 시계를 보았다. 2시 20분이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 곧 차비를 갖춰야 했다. 미스 프로스는 너무나도 당황한 때문인지 텅텅 빈 쓸쓸한 방들에 활짝 열린 문으로부터 사람의 얼굴이 내다보고 있는 것만 같은 착각에 사로잡혔다. 대하의 찬물을 떠다가 시뻘겋게 퉁퉁 부은 눈을 씻기로 했다. 치열한 겁에 들뜬 그녀는 단 1분 동안이라도 물방울에 시야가 가려진다는 것은 못 견딜 일이었다. 그리하여 그녀는 실세 없이 손을 멈추고 누가 보고 있지는 않나 하고 주위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심경 이었다. 다시 얼굴을 든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방 안에 사람이 서 있는 것이다. 대하가 방바닥에 떨어져 부서졌다. 물이 흘러간 곳에 드파르즈 부인이 서 있었다. 기구한 험로를 넘어왔고 허다한 핏물 속을 걸어온 그녀의 발은 지금 냉수에 젖어가고 있었다. 드파르즈 부인은 매정한 눈처리로 미스 프루스를 쏘아보며 물었다. 에브레몽드의 계집은 어디 있지? 순간 방문들이 모두 활짝 열려있으면 도주한 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생각이 미스 프루스의 머리를 스쳤다. 그녀의 첫 행동은 그 문들을 닫는 것이었다. 방에는 문이 네 개 있었다. 프루스는 그것들을 다 닫아버리고 나서 루시의 거처였던 방문 앞을 가로막아 섰다. 거기에 가는 길에 드파르즈 부인은 운명의 형장을 가볍게 가리키며 말했다. 거기에선 내 자리를 잡아놓고 내 뜨개질감을 가지고 모두들 기다리고 있지. 지나는 길에 인사나 하려고 들렀소. 그 여자를 좀 만났으면 하는데 악독한 생각을 품고 왔지. 다 알아. 어디 마음대로 해볼테면 해보라지. 내가 상대해 줄 테니. 미스 프루스가 말했다. 둘 다 제각기 자기 나라 말로 지껄여 됐으므로 서로 상대방의 뜻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으나 두 사람 다 얼굴을 노려보며 눈치로 때려잡느라 열심히 했다. 지금 그 여자를 감추어 둔댓자 소용없어. 혁명파 애국 동지들이 아는 날엔 끝장 이라고. 가서 그 여자에게 만나자고 전해. 내 말을 알아 듣는 거야 못 알아 듣는 거야. 드 드 파르즈 부인이 말했다. 당신 눈깔이 새사슬쯤 된다면 내 눈은 영국제 침대의 네 다리쯤은 데 날 이겨내지 못할 걸. 암 어리먹고 말고 이 못된 것 같으니 내가 상대해 주마. 미스 프루스가 대꾸했다. 두 파르즈 부인은 이 골치 아픈 문자들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는 모양이었으나 자기가 무시당했다는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었다. 이 미련한 돼지 같으니라고 당신 대답 같은 건 들을 필요도 없어. 난 그 여자를 만나야겠다는 거야. 가서 내가 만나잔다고 그러든가 내가 들어가게 문에서 비켜서든지 하란 말이야. 두 파르즈 부인은 자기 말에 설명이라도 하는 듯이 노발대발 오른팔을 휘저으며 말했다. 이봐 나는 듣고 싶지 않아. 당신 그 우스꽝스러운 말 같은 건 말이야. 두 사람 다 단 한순간도 상대의 눈에서 시선을 뗀 적은 없었다. 두 파르즈 부인은 맨 먼저 프루스의 얼굴과 마주친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한 발을 앞으로 내딛었다. 난 영국 사람이야. 난 목숨을 아끼지 않아. 나는 내 한 몸 같은 건 두 펜스만큼도 생각지 않는 사람이야. 너를 여기 오래 잡아두면 들수록 우리 아가씨에겐 유리하단 말이지. 어디 나에게 손가락 하나라도 대봐. 너의 그 시커먼 머리털을 송두리째 뽑아버릴 테니까. 이렇듯 프루스는 재빨리 한마디씩 말을 내뱉을 때마다 머리를 뒤흔들고 두 눈을 부릅뜨고 나서는 또 단숨에 내뿜껏 했다. 그러나 그러나 일생에 단 한 번도 사람을 쳐본 일이 없는 프로스였다. 순간 프로스의 두 눈에서는 정렬이 넘치는 용기에서 복받쳐오르는 눈물이 터져나왔다. 이러한 종류의 용기란 드파르주 부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으므로 드파르주 부인은 그것을 마음이 약해진 탓이라고 오해했다. 겁쟁이 같으니라고 내가 직접 마네트박사와 이야기할 테다. 비켜 여기에서 드파르주 부인은 방을 향해 목총을 높여 외쳐댔다. 박사 시민동지 에브레몽드의 처 그리고 에브레몽드의 자식 당장 드파르주 여시민 동지에게 대답하시오. 불러도 대답 없는 침묵 프로스의 얼굴에 숨어있는 감출 수 없는 표정 이런 것들과는 관계없이 번개불처럼 떠오르는 의혹 그 어느 것의 소리인지는 몰라도 그들은 달아났어 하고 속삭이는 소리가 드파르주 부인의 귀에 들려왔다. 그녀는 날색에 방문 세잇을 열고 들여다보았다. 방마다 어질러져 있군. 급히 짐을 꾸린 흔적이 있어. 바닥에는 잡동산이 흩어져 있고 내 뒤에 방에는 아무도 없지? 그렇지? 비켜. 내가 봐야겠어. 어림없는 소리. 절대로 안 돼. 미스 프로스가 외쳤다. 이번만큼은 둘 다 상대방의 말을 완전히 다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 방에도 없으면 다 도망친 거야. 도망쳤으면 추격해서 다시 잡아와야지. 드파르주 부인이 혼잣말로 충얼거렸다. 이 방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실해질 때까지는 너도 행동을 정하지 못할 거야. 미스 프로스 역시 혼자 충얼거렸다. 내가 막아선 이상 너에게는 방 안이 안 보일걸? 그리고 네가 방 안을 보든 안 보든 내가 버티고 있는 이상 너를 이 집에서 내보내진 않을 거다. 난 애초부터 거리에서 굴러먹던 인생이야. 지금까지 날 가로막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 너를 죽여서라도 그 방 안으로 들어가 봐야겠어. 드파르주 부인의 두 손이 자기의 앞가슴을 뒤졌다. 프로스는 그것을 쳐다보았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안 프로스는 그것을 순간적으로 내리쳐버렸다. 번쩍하는 불빛과 쾅하는 소리 그리고 연기 속에 한 사람만이 서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순간적인 일이었다. 연기는 거치고 무시무시한 적막이 뒤에 남았다. 연기는 방바닥에 죽어 널브러져 있는 분노하는 여인의 넋이 냥 그 위를 감돌고 있었다. 자기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놀라움과 공포감에 프로스는 되도록 멀리 시신을 피해 계단을 뛰어내려가며 소용없는 도움이나마 청해보려고 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자기가 하려던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에 생각이 미친 그녀는 시기적절하게 걸음을 멈추고 되돌아갔다. 다시 그 방문계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었으나 마음을 단단히 가다듬고 안으로 들어가 그 시신의 옆을 지나 보니까 기타 장식물 등까지 집어냈다. 그 장식물들을 몸에 지니고 나서 계단으로 나와 우선 문을 닫고 자물쇠를 잠근 다음 열쇠를 다시 빼들었다. 그리고 잠시 층층대에 주저앉아 한숨을 크게 쉬었다.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나왔다. 여기에서 그녀는 다시 몸을 일으켜 삼십육 개를 놓았다. 다행히도 그녀의 보닛에는 베일이 달려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무사히 거리를 지나가기 힘들었을 것이다. 또 하나 다행스러운 일은 그녀의 외모가 볼품이 없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헝클어진 옷차림도 다른 여자들과 달리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했다. 모자에 달린 베일과 못생긴 얼굴 이 두 가지가 그녀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다리를 건널 때 미스 프로스트는 강 속에 방 열쇠를 빠뜨렸다. 제리 크런처보다 수분 앞서 대성당에 도착한 그녀는 거기에 서서 기다리며 생각해 보았다. 그 열쇠가 그물에 걸려 그 방 열쇠라는 것이 입증되어 그 방문이 열려 시체가 발각되고 성문에서 정지를 당하여 투옥되어 살인범으로 기소되면 어쩌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제리 크런처가 나타나 그녀를 태우고 출발해 버렸다. 크런처씨 거리에서 무슨 소리가 나나요? 미스 프로스가 물었다. 밤낮 같은 소리죠 뭐. 제리 크런처는 대꾸하며 그녀의 질문과 얼굴 기색에 깜짝 놀랐다. 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당신이 뭐라는지 말이야. 미스 프로스가 말했다. 제리 크런처가 대풀이 설명했으나 허사였다. 프로스는 귀가 먹은 것이었다. 안 들리면 고개를 끄덕거려 줄게요. 제리 크런처는 놀란 얼굴을 하며 생각했다. 틀림없이 눈은 보일 테니까. 크런처씨 지금도 거리는 시끄러운 가요? 미스 프로스가 다시 물었다. 크런처는 또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내 귀엔 안 들려요. 한 시간 동안에 귀가 먹은 걸까? 어찌 된 셈이지? 난 말이야 번쩍하고 탕 하는 것 같더니 그 탕 소리가 내가 이 세상에서 들은 마지막 소리였어요. 미스 프로스가 말했다. 제리 크런처는 점점 더 점점 더 머리가 어수선해졌다. 아니 미스 프로스 이 무시무시하게 소란스런 마차 소리가 그게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아무 소리도. 미스 프로스는 이야기하는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글쎄 말이오. 한 번 그게 탕하더니 그만 세상이 고요해졌데도 고요해진 채 요지부동이야. 한결같이 고요해. 생전 깨어지지 않을 고요함이야. 마지막 피치를 올려 달리고 있는 이 때에 이 무시무시하게 소란한 마차 바퀴 소리도 안 들린다면 정말로 이 세상 모든 소리를 못 듣겠구나. 크런처는 자기 어깨 너머로 힐끗 돌아다보며 말했다. 안 들려. 아무 소리도 안 들려. 미스 프로스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소란스러운 마차 바퀴 소리도 한숨 짓는 제리 크런처가 마차의 소리도 십오장 영원히 사라져가는 발소리 파리의 거리거리를 뚫고 죽음의 마차가 달리고 있었다. 덜컹덜컹 삐걱삐걱 오늘의 포도주를 기오틴 여신에게 운반하는 여섯대 호성마차다. 인간의 상상이 시작된 이래 상상할 수 있는 한 가장 탐욕스럽고 끝없는 개걸증에 걸려있는 모든 괴물들을 한 곳에 모아 녹였다가 다시 하나로 뭉쳐놓은 것이 바로 기오틴 그것이다. 그러나 그러나 본래 풍요하고 다양한 풍토의 나라 프랑스가 이 같은 공포의 원인이 된 구제도하에 있지 않고 좀 더 안정된 조건하에 있었더라면 크고 작은 나뭇잎 뿌리 작은 가지 후추 열매 등 가지각색의 것들이 생장하고 성숙했을 것이오 지금 자라난 것이라고는 단지 하나 기오틴 다시 한번 구제도와 같은 악독한 망치를 들고 인간성을 때려 부숴보라 지금과 같은 뒤틀린 형으로 일그러져 버릴 것이다. 다시 한번 파격적 강탈과 압박의 씨를 뿌려보라 악의 씨는 악의 열매를 맺을 것이니 여섯대 마차의 어둠침침한 바퀴는 밭에 구불구불한 긴 이랑을 만들듯이 거리의 군중들 틈을 뚫고 달린다. 인파의 이랑을 이쪽 저쪽에 만들며 가래는 그 사이를 차근차근 전진했다. 이제는 이러한 광경이 동네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낯익은 탓인지 창문으로 내다보는 사람 하나 없다. 마차 속을 들여다보는 사람도 있으나 그들의 눈에도 하던 일을 멈출 만큼 신기해 보이지는 않는 모양이다. 구경꾼 손님들이 와 있는 여기저기 집에서는 주인장이 무슨 대감이나 권위있는 설명자 같은 의기양양한 태도로 이마차 저마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어제는 여기 누가 앉아있었고 그제는 저기 누가 앉아있었다고 이야기하는 모양이었다. 몇 사람의 기마병으로 구성된 일단의 호의대가 마차와 나란히 달리고 있었다. 가끔 여러 사람들이 기마병을 향해 뭐라고 물어보곤 했다. 모두 똑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는 모양이었다. 질의 응답이 끝나면 모두들 의뢰 세 번째 마차를 향해 밀려들었으니까 마차와 나란히 달리고 있는 기마병들은 차고 있는 칼로 그 마차에 실린 한 사나이를 수없이 가리켰다. 군중들의 오늘의 호기심의 초점은 누가 그 죄수인가를 알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 죄수는 마차 뒤쪽에 머리를 숙이고 서서 그의 손을 잡고 같은 쪽에 앉아있는 앳된 소녀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는 주위의 광경에는 흥미도 관심도 없는 듯 줄곧 그 소녀와 이야기만 하고 있었다. 길고 긴 생트노래거리의 이곳저곳에서는 그를 향해 아우성이 터져나오곤 했다. 그가 그들의 아우성 소리에 다소나마 반응을 표시하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머리를 흔들어 조금이라도 더 자기 얼굴을 감추려 할 때 어렴풋이 떠오른 조용한 미소뿐이라 하겠다. 그는 두 팔에 포승을 받고 있어 좀처럼 얼굴에 손이 닿지 않았으니까. 성당 계단에서는 스파이 겸 감옥의 양 바세드가 호성마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첫 번째 마차 속을 들여다보았다. 없다. 두 번째 마차를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도 없다. 냉큼 그는 중얼거렸다. 나를 속여 먹은 거야? 순간 세 번째 마차 속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밝아졌다. 누가 에브레몽드죠? 바세드의 뒤에 있던 사나이가 물었다. 저기 뒤쪽에 있어요. 소녀의 손을 잡고 있는 장가요? 그렇소. 그러자 그 사내가 사람들을 향해 에브레몽드를 죽이라고 소리쳤다. 바세드는 겁난 듯이 그 사나이를 말렸다. 왜 안 된다는 거요? 시민 동지. 농은 지금 벌을 받으러 가는 길이니 이제 앞으로 5분이면 끝장이 납니다. 조용히 죽게 내버려 둡시다. 그러나 그 사나이는 에브레몽드를 죽이라고 귀족을 죽이라고 계속 구함을 쳤다. 이때 에브레몽드의 얼굴이 그 사나이를 향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바세드를 바라보았다. 바세드는 지그시 겨뇨보며 그대로 지나가 버렸다. 시계는 세시를 치려 하고 있었다. 군중들 틈에 생긴 인파의 이랑은 방향을 바꿔 사용장으로 밀려가더니 딱 멎어버렸다. 좌우에 생긴 이랑이 무너져 마지막 가래가 지나간 그 뒤는 닫혀버렸다. 모두 기우틴을 향해 그 뒤에 따라섰기 때문이다. 그 정면에는 흡사 공설 오락장 안뜰에라도 와서 앉아있는 것처럼 한때 여자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바쁘게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맨 앞자리에서는 방장수가 서서 두리번거리며 친구를 찾고 있었다. 테레주 테레주 드파루주 그녀는 금속성 음성으로 드파루주 부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이봐 테레주 드파루주 본 사람 없어? 이상하네 전에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구경했었는데 곁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던 자매격의 여자가 말했다. 그래 그래 이번에도 꼭 와서 볼 거야. 방장수가 큰 소리로 테레주 드파루주라고 드파루주 부인의 이름을 불렀다. 방장수 더 크게 불러봐. 아까의 그 여자가 권했다. 더 크게 불러라. 방장수 더 크게. 그래도 그녀는 그대의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또 한 번 크게 불러라. 운이 나쁘네. 방장수는 의자 위에 서서 발을 구르며 외쳤다. 마차가 도착했네. 에브레몽들을 눈 깜짝할 사이에 저승으로 보내버릴 이 시각에 테레주 드파루주가 없다니. 그 여자의 뜨개질감이 여기 내 손에 있고 그 여자의 의자가 저기 비어있잖아. 나는 정말 원통하고 낙심천만해서 울고 싶을 지경이야. 방장수가 의자에서 내려와 울고 있을 때 마차가 짐을 부리기 시작했다. 성기요틴의 사형 집행수들은 복색을 갖추고 대기하고 있었다. 싹둑 모가지 하나가 떨어졌다. 그 모가지가 살아서 무엇을 생각하고 말을 하고 할 수 있었던 조금 전까지는 그것을 거들떠보려 들지도 않았던 뜨개질을 하는 여자들이 하나하고 모가지를 세었다. 두 번째 마차가 짐을 부리고 물러났다. 세 번째 마차가 들어섰다. 싹둑 뜨개질 하는 여인들은 일하는 손을 머뭇거리거나 쉬지도 않은 채 둘 하고 셋 다. 그 유명한 에브레몽드가 마차에서 내렸다. 바로 그 뒤를 따라 재봉사 소녀가 내려졌다. 그는 마차에서 내릴 때에도 한결같이 소녀의 손을 놓지 않고 약속대로 꾸준히 잡고 있었다. 그는 우르르 싹둑 실세없이 소리를 내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기계 쪽으로 등을 돌려대도록 그녀를 부드럽게 돌려세워주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선생님이 안 계셨더라면 저는 이렇게 마음이 태어나지는 못했을 거예요. 본래 저는 마음 약한 여자애에 불과하니까요. 선생님께서 안 계셨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저에게 희망과 위안을 갖도록 해주십사고 기도드릴 엄두도 못 냈을 겁니다. 선생님은 하느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아가씨야말로 하느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지 시드니 카턴이 말했다. 줄곧 나만 바라보고 있어요. 딴 데 한눈을 바르지 말고 선생님의 손을 잡고 있으면 아무 잡념도 나지 않아요. 저 사람들이 얼른 끝내주기만 한다면 선생님의 손을 놓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금세 끝날 것이니 무서워 말아요. 두 사람은 금세금세 줄어드는 희생자들 틈에 끼어 있으면서도 마치 단둘이만 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눈과 눈 그 손과 손 그 가슴과 가슴 우주라는 어머니 품 안에 안겨있는 이 두 어린애 이런 지경만 아니었더라면 각각 멀리 떨어진 다른 세계에 걷고 있을 그들은 지금 죽음의 대로상에서 서로 만나 같이 그들의 집을 이룩하고 같이 어머니 품 안에 안기기 위해 그 길을 같이 떠나가려는 것이다. 용감하시고도 너그러우신 선생님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는 말씀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그건 이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뭐 대단치는 않은 것입니다만 말해봐요. 제 사촌동생이 하나 있어요. 저의 단 한 명의 육친이고 저 같은 고아랍니다. 저는 그 애를 무척 사랑합니다. 그 애는 저보다 다섯 살 아래예요. 지금 남부지방 농가에 살고 있죠. 저희는 가난해서 이렇게 떨어져 살죠. 그 애는 저의 신세가 이렇게 된 줄을 지금도 모르고 있답니다. 저는 글씨도 쓸 줄 모르고 해서 소식을 전하지 못했으니까요. 글씨를 쓸 줄 안다고 하더라도 어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만 알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래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아. 저에게 기운을 내게 해주신 용감하시고 친절하신 선생님을 쳐다보며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오는 길에도 줄곧 생각해온 것이 하나 있어요. 정말로 공화국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정을 베풀어서 덜 굶주리고 여러가지로 덜 고생하도록 해준다면 제 사촌동생 아이는 장수할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렇듯 참을성 있고 불평을 모르던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히고 입술은 떨렸다. 이제 선생님과 제가 하느님의 은혜로 가서 살 천국에서 그 애를 기다리는 동안 지루하지는 않을까요? 그럴 리가 있나. 거기에는 시간도 고통도 없는 법이요. 이젠 마음이 놓여요. 지금 선생님께 키스하도록 해주세요. 시간이 다 됐죠? 좋아요. 그녀는 그의 입술에 키스했다. 그가 그녀의 입술에 입맞추었다. 그들은 엄숙히 서로를 축복해 주었다. 서로 꽉 잡고 있던 손이 풀렸다. 그래도 그녀의 여인 손은 떨리지 않았다. 참을성 많은 그녀의 얼굴에 감돌고 있는 것은 오직 아름답고 빛나는 만족감뿐. 그녀는 그보다 하나 먼저 계단을 올라갔다. 이윽고 가버리고 말았다. 뜨개질 하는 여자들이 숨을 둘을 셌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하리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수많은 목소리들이 웅성됐다. 수많은 얼굴들이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수많은 발들이 군중들의 외곽선에서 밀어댔다. 흡사 큰 파도처럼 한 더미가 되어 물밀듯이 밀려오는 발소리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일순에 끝났다. 스물셋 그날 밤 파리 바닥에서는 파다하게 그의 소문이 퍼졌다. 오늘까지 거기에서 본 중에서 가장 평화로운 얼굴이었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장엄하고도 예언자 같은 얼굴이었다고 덧붙여 말했다. 얼마 전 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중에서도 가장 저명한 순환자의 한 사람인 어느 부인은 이 단두대 단 아래에서 청하기를 지금 내 머리에 영감처럼 떠오른 생각을 적게 해달라고 했다고. 만약 만약 여기에서 시드니 카턴이 자기의 생각을 말했다면 그리고 그 내용이 장례를 예언하는 문구들이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다음과 같은 것이었으리라. 나는 아노니 바세드 클라이 드파르주 방장스 베시먼 재판관 등 구제도의 파괴로 생겨난 새로운 압재자들의 긴 대열이 이 보복적 흉기의 사용이 끝나기도 전에 바로 이 흉기에 의해 멸망해 갈 것을. 나는 아노니 이 생지옥으로부터 아름다운 도시와 영광스러운 국민들이 일어설 것을. 그리고 또한 나는 아노니 현대의 죄악과 그 죄악을 어쩔 수 없이 낙해한 전대의 죄악이 참으로 자유를 전치하려는 투쟁과 장차 오랜 세월에 걸친 승리와 패배의 되풀이 속에서 점차 스스로를 속지하며 소멸되어 갈 것을. 나는 아노니 내가 나의 생명을 바쳐 사랑한 그들의 생명들이 내가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영국 땅에서 평화롭고도 행복하게 번창해 갈 것을. 나는 아노니 그녀가 또 아기를 낳아 내 이름을 붙여주고 그 아이를 가슴에 껴안고 있는 것을. 나는 아노니 그녀의 늙은 아버지 그러나 마음만은 옛날과 변함없는 박사가 병원 진찰실에 앉아 모든 사람들에게 인수를 베풀며 평화로이 살아가고 있을 것을. 또한 나는 아노니 오랜 세월에 걸쳐 마네트 박사 일가의 친구였던 착한 노신사 차비스 롤이 십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그들을 부유하게 해준 그 노인이 그 보람을 저승에서 받고자 조용하고도 평화롭게 떠나가는 것을. 나는 아노니 내가 그들의 가슴속에 그리고 그들의 자손과 그 자손들의 자손의 가슴속에 하나의 성전으로 구의 간직될 것을. 나는 아노니 할머니가 된 그녀가 나의 기일에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려줄 것을. 나는 아노니 그녀와 그녀의 남편이 이승의 행로를 끝마치고 이승의 마지막 침상에 나란히 누울 때 그들이 그들의 영혼 속에서 내외간에 서로서로 숭배하고 존중하듯이 그들이 영혼 속에서 나를 숭배하고 존경할 것을. 나는 아노니 그녀의 가슴에 안긴 그 아이 내 이름을 가진 그 아이가 성장하여 과거 나의 것이기도 했던 인생의 길을 훌륭히 주파할 것을. 나는 아노니 그 아이가 성공하여 그녀의 영광으로 나의 이름이 빛날 것을. 그리고 나는 아노니 내가 내 이름 위에 던졌던 그 오점이 사라져 가는 것을. 또한 나는 아노니 그 아이가 공정한 재판관 영광스러운 인사들 중에서도 제 일인자가 되어 나의 이름을 붙여준 자기의 아들을 이 장소로 데려와 상냥하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나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을. 그때인 이 자리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고 오늘날의 추악한 자국은 자치도 없이 사라져 있을 것이다. 지금 내가 하려는 행동은 내가 지금까지 행위해온 중에서 가장 숭고한 행위이다. 이제 나는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그 어떤 안식 보다도 평안한 안식을 향해 갈 것이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아멘 아멘 아멘